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영재TV입니다 네 LNF구요 오늘 주가는 일단 빨간불 캔들도 빨간불 윗고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뭐 지금 시장이 조금씩 그 턴을 해 가려고 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양봉이 크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실망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오늘 지수를 끌어올려준 거는 2차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결국 13만 5천원 찍고 그 다음에 14만원 결국 이 구간 14만원과 15만원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갈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낙폭을 보여줄 확률은 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때 마침 타이밍 맞춰가지고 여기저기서 시장에 좀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의 직접적으로 호재가 될 만한 부분들도 장중에 중간중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어쨌든 좀 큰 이슈들 물론 FMC나 이런 것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오늘 장중에 진위 여부는 확인이 안 됐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사태를 해결할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오늘 2,8전쟁 주말간의 이슈가 크게 나왔지만 시장 자체가 이제는 그거에 하방으로 반응을 잘 안 하죠 석유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시장 자체가 이전처럼 막 약세를 보이면서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들은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들도 나쁘지 않게 좀 나와주고 있고요 가장 큰 이번 주 이벤트는 FMC가 되긴 하겠지만 이번 FMC에서는 크게 변수가 될 만한 부분은 좀 많이 없지 않을까 거기다가 미국이랑 중국이랑 요즘에 분위기가 또 좋아요 대화를 약간 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약간 좀 꼬여있는 그런 시장 상황을 대부분 다 쉽게 풀 수 있는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여러 개 중에 한 개 두 개만 잘 풀려도 시장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정도로 많이 밀리기도 했고 투심이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좀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시기가 이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과대 낙폭 구간입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많이 빠지면 또 그에 맞는 반등이 나오는 게 주익시장의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차트는 주가의 종목에 기업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잘 나오지 않죠 이번 턴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주익시장의 패턴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앞 구간에 나왔던 이런 흐름들을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늘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오고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오고 이 정도 반등들만 보여줘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그 8월달 9월달부터 해가지고 원웨이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가 힘들었죠 물을 좀 저점이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지지를 보여줄 만한 혹은 턴을 보여줄 만한 그런 위치에서 뭐 단가 관리를 해도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계속적으로 원웨이로 밀리고 막 투매 나오고 반대매 나오고 근데 반대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소화가 됐죠 결국 시장은 굉장히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투심이 너무 이제 많이 다운됐다 이게 그나마 좀 걸림돌이 된다 뿐이지 결국 그런 투심도 호지가 좀 나와주고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가격 라인만 좀 올려주면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늘 그 저점 매수에 대한 심리 이거는 한 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점까지 쭉 이어지고 결국 또 뭐 앞에처럼 고점까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형성이 되면은 이럴 때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좀 특징이죠 이런 데서는 굉장히 천천히 투심이 올라오지만 오히려 과열 구간을 보일 때는 투심이 굉장히 좀 빠르게 붙는다라고 하는 거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쨌든 본인들끼리 계속 물량을 주고받을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끌어올려 주긴 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조금 더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늘 보여줬던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조금 이제는 긍정적인 관점을 우리가 조금씩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오늘 외국인 매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외국인들이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워낙 많은 매수를 집어 넣어줬기 때문에 오늘의 매도는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기관 쪽 오늘 연기금 매수가 또 오랜만에 들어왔고 투신도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LNF는 기관이든 외국이든 수급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로 주가를 올리기에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응진력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심리적으로 관점도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키는 외국인과 기관에 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이 나쁘지 않죠 오늘도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미수가 만들어졌고요 코스피 쪽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금액 대비 오늘 선물 쪽에는 상방 쪽을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오늘의 외국인 코스피 일부 매도 나온 것 그런 것들도 크게 흐름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단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지켜보면서 시장이 저점을 잡아가는 거 확인하고 어느 정도 좀 견조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다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례차례 올라와 줘야 돼요 15만원 16만원 결국 지금 위쪽으로 17만원에 한번 저항라인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은 굉장히 좀 그냥 가벼운 구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20만원 그래서 3만원 정도씩 끊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기다림을 우리가 가져가면서 부정적인 관점을 이런저런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줄여 나가면 그러면 충분히 중간중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